2. 3. 4. 4. 4. 4. 4. 느낌 있다. 영화 한 장면 아니죠? 국민사가 꿀이죠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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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대환 씨. 라이너빠라. 너무 오랜만이다. 이 친구가 707입니다. 캘리다 ERT. 이 친구가 AGE&H. 한국의 UDT. 이 친구가 잘 어울린다. 미드 보는 것 같아. 멋있다.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이 나타날 시간입니다. 대한민국 넘버원 피지컬. 이제는 품절남이 됩니다. 품절남. 신랑. 입장. 어우 걸음걸이가 달라. 아름다운 신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와 이거 진짜. 영화다 이거. 나 소름 돋아. 우와 화보 같잖아. 진짜 대박이다. 신랑 신부 키스.